광서방, 우리 초이랑 리안이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는 거는 고마운데. 아, 진짜. 사돈어론 진짜 너무하시네. 이렇게 자꾸 사돈 면전에 대놓고 모욕 주는 경우가 어딨어?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리안 아빠 탓이야. 상황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어머니, 엄마. 성모님, 죄송합니다. 여보, 형부. 엄마. 형부, 이런다고 우리 엄마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어림도 없거든요? 그렇지, 엄마? 너 이따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할 얘기 있어, 따라와. 아유, 진짜. 장모님, 심려 끼쳐드리고 마음 아프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리안 아빠가 정말 죄송하대잖아요. 조용하시고, 고마워, 리안, 뇌. 젊은 나랑, 뇌. 뇌. 젊은 나랑. 여보, 뇌. 감사합니다.